난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? 지금 베푸들이 같은 사람 좋아하는 거야? 얘들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영이 나 최진영 좋아해 그걸 지금 믿으라고? 키는 난쟁이 똥자루에 성격더러 얼굴도 그닥 잘생긴 줄 모르겠어 그냥 딱 재수없는 기생홀의 배 같지 않아? 지금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알려줄까? 나랑 사귀면 되잖아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 나 아직도 네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안 믿으니까 너 또 오해할까 봐 미리 말하는 건데 나 너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? 근데 네 말이 맞아 난 지금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주면 안 될까? 청춘불라썸 9월 21일 웨이브 첫 공개 그러지 않 Wars 아니 난 남 sca운드가